아이고 와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제 휴대폰 소리가 1분 남았고요 와 어우 순간 이래서 욕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워요 자 오늘 해볼 모드는 pb 위티 타비 헥스 모드에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일단은 위티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 pb 모드는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흑백으로 되네요 일단은 로우파이트 가구요 처음에는 잔잔하네요 이러다가 갑자기 반전이 오겠죠 어 어 어? 오와 이게 리믹스가 되게 잘 됐네요 기존에 이게 어디가 있었나요? 티비 읽기가 오 오우 멋있는데요 좋아요 저는 타비가 가장 기계가 돼요 저는 타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우 오우 노래는 상당히 무난하구요 노래는 상당히 무난하구요 음 노래는 상당히 무난하구요 좋아요 잔잔한게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잔잔한 노래가 좋아요 아니면은 기타같은 약간 복잡한 그런걸 좋아하세요? 전자기타라던가 비티스가 많은 노래 있잖아요 비티스가 많은 노래 있잖아요 저는 비티스가 많은 노래를 듣다보면은 머리가 아파가지고 네 무난하게 1라운드 넘어갔구요 어 아니네요 오우 하하 하하 어떻게보면은 되게 섬뜩하고 어떻게보면은 되게 잘 만들었다고 볼수도 있네요 3 2 1 네 2라운드로 넘어가구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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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미스나버렸네요 화면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좀 많이 헷갈리네요 좋아요 2분 남았구요 노래는 상당히 기네요 그나저나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죠? 어 요일도 까먹었네요 수요일날인가? 아 화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어 그래도 많이 조심해야죠 걸리면 아프잖아요 걸리면 아프잖아요 아하 집중 좀 해야겠는데요 좋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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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와우, 정말 재미있는데요? 좋아요 41초 남았고요 오, 걸프가 나왔네요 오, 걸프가 노래하네요 좋아요 와우 여기서 이제 신속 안하면 되겠죠? 좋아요 오, 이제 다음 라운드인가요? 아 네, 다음 라운드네요 안그래도 2라운드가 많이 어려웠는데 3라운드는 얼마나 어려울까요? 오, 제가 순간 딴씨을 했네요 오, 걸프가 노래하네요 오, 할만하네요 여기까지는 이제 후반부터고 플레드를 제가 세운 것 같네요 좋아요 1미스 났고요 2분 남았네요 오, 캐롤 오, 역시 공식 커플이네요 하하하 새로라도 이렇게 오, 모드가 퀄리티가 좋네요 오, 모드가 퀄리티가 좋네요 오, 새로운 노래도 섞여있네요 좋아요 순간 목소리가 잠겼어요. 저번 라운드보다는 어렵지 않네요. 연타가 많아서 됐나봐요. 아니면 롱노트가 많아서 됐나? 와우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위기가 정말 좋은것 같아요. 캐롤도 연출이 잘 되있네요. 좋아요. 여기서 미스가 나와버렸네요. 10초 남았구요. 위티는 여기까지구요. 그 다음에는 헥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비는 마지막으로 메인디쉬는 아니다. 메인은 맨 마지막이어야죠. 오우 이것도 설마 키가 바뀌면 좀 곤란해지는데요. 제가 이걸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런 트랙에 좀 약해서요. 좋아요. 많이 읽으면 딱 재밌네요. 간단하게 즐길 수 있을텐데 1분만 남았죠? 일단은 1라운드는 대부분 다 쉬운가봐요 어..이게 뭔데? 군란한데 어우 이렇게 합니다 request 긴장 좀 해야겠는데요? 이거 1라운드부터 이렇게 어려우면은 아, 다 못해요 와하하하하 이건 뭐예요? 아, 이게 뭐예요? 아, 기가 또 바뀌었어요 아, 게임 해보고 헥스는 노멜로 가야겠네요 하드밖에 없네요 어떡하죠? 저는 헥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타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헥스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키가 바뀌는 거를 제가 이렇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정말로 죄송해요 3, 2, 1 자, 일단 타비고요 어, 타비가 안 보이네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어? 이게 뭐죠? 어? 어, 연타가 맞네요 좋아요 설마 탑이도 이렇게 바뀌진 않겠죠? 제가 제일 기대된게 탑이었거든요 네 1분 3초 남았구요 제가 발음이 잘 안돼서 죄송해요 좋아요 연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1분 남았구요 1분 5초 남았구요 약간 탑이 노래 중에 제가 제노사이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노사이드라는 노래를 제가 정말로 좋아해요 아쉽게도 제노사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위티하고 탑이가 일단은 정말 많은거에요 헥스는 옛날부터 마음에 안들었어요 왜그러서 아세요?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좋아요 무난하게 1라운드는 플레이했구요 이제 2라운드 가볼게요 와우 노래 좋은데요? 아 저는 참 탑이의 원곡을 약간 리믹스한건 조금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오오 뭔가 나올거 같지 않아요? 탑트키인가? 오오 동시에 유명합니다 동시에 유명합니다 와우 이게 뭐죠? 어허허 아 아쉽네요 오프사이드 쪽에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좀 더 어려웠으면 하네요 네 음악은 되게 짧구요 1분밖에 안되네요 50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위티가 좀 어려웠다고 해야 될까? 헥스는 뭐 트랙만 없으면 할만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어 방금 한번 취소할게요 파리가 제일 어렵네요 어 탑이 사이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높이 사이드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 조금 실망이네요 한거에요 10초 남았구요 일단 노래는 합격 노래는 합격 네 3초 오케이 끝났구요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라운드 내 목소리로 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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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할만해요 집중좀 할게요 이거 집중 안하면 게임 오버거든요 아니요 아니네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어 어 조금 실망이네요 아이고 제 휴대폰 소리가 하하 1분 남았네요 와 와 순간 이래서 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것도 잘못하면 게임 오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좋아요 일단 1분 남았구요 노래는 되게 짧네요 좋아요 일단 1분 남았구요 40초 남았구요 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우 롱노트 했어도 실수했네요 제 약점이 롱노트거든요 헉 오마이탈 이게 뭐에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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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